10루트 기절! 10루트 기절! 10루트 기절! 자 포인트! 우회기동! 주헌이! 주헌이! 1루트 기절! 한 명만 정리하면 되죠? 한 명 남았거든요? 한 쪽으로! 주헌이! 주헌이! 지금 이렇게 되면 킬포인트에서 굉장히 혼자들이 예상됩니다 그렇죠! 완전 킬포인트에서 자 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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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로트! 따로 있죠 지금? 셀프 선수랑 지금? 셀프 선수가 사망했죠 차량포인트를 사망했죠 결국에는 포인트로있는 딩께즈깐 선수같게 살아남지 않았구요 하... 딩께즈깐 선수 여어어어어 VI 폭탄을 맞추고! 노에트복! mascul perf 또치주! 체력 바닥이고 차로 widow Protection CT LODK H Comedy 차로습니다 위러팀의 가장ně From aups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적도 부러 뜯겠다 더 먹을것AS 자! 어쩌쩌쩌! 그런쩌! 들어가서! 아아아아아아! 더해! 아 요즘 위에 중국에서 현재로 뒤통수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자! 더해! 아아아아! 그러면! 잡는 줄 알았어요! 어! 이거! 아아아아아아! 더해! 단호사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면 거의 자! 극세판 스킬! 태주익! 태주익 선수가! 하나 더! 하나 더! 사실! 극세판! 저까지 맞춘다면! 한 번 더! 아! 태주익! 일요일 선수인 줄 알았는데! 이거 차 터트려버려도 되죠? 이거 유로 팀이야! 여유있죠! 하나 둘 셋! 아! 안 되죠! 공랭고! 자! 이렇게 못됩니까 지금! 아! 너무나 안타까워하자! 자! 움직여자! 아! 움직여자! 이거는 미료 선수를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칭찬을! 아! 안 되! 아! 안 되! 가거니! 미끼미끼리! 대휘! 아! 걸렸어요! 루인도 왔어요! 대휘! 대휘! 자! 여기서 하나! 대휘가! 하나하나! 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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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핀유도 6킬! 지금 먼저 랜딩 기절시켰고요! 자! 바로 가죠! 다시 한 번! 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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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휘가 오는 크 도대체! 하지만 양쪽으로 지금 코앞도 있죠! 조항코리아! 한 번 더 봅니다! 자! 아직 돌아서 또 살아 있거든요! 자! 어쨌든 간편! 지금 옆에! 지금 한 명 더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빼고 우죠! 그렇죠! 다워요! 그렇죠! 자! 왔습니다! 갱체! 갱체와 조항코리아에 대결! 1대1이에요! 1대1이에요! 1대1입니다! 하나! 격체케! 블랙 워크가 잘해야되요 잘라줄 수 있는거 다 잘라줘야됩니다 굉장히 슬라이딩해봐요 모릅니다 몰라요 자 그리고 블랙 워크 그 도대체가 이렇게 되면 블랙 워크 제일 잘하는거 추척이죠 이러면 그 도대체가 그렇게 어렵다던 3라운드에 1등을 했습니다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했습니다 3등을 했습니다 지금 남은 선수들이 확인해보면요 네 렛츠가 정리 4등 요 각이 나왔지 않으라는거라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아니네요 여기 안가 4대1 블랙렛 선수 4명이고 트키스깨 잡혀요 주안코리아 못살립니다 포기해야죠 포기해야죠 네 차례를 선택하고 있어요 지금 실프와 주안코리아 둘 남았어요 네 제 위에서 실프 자 누리앱닷컴이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차량 한 대를 몰고 엄폐를 삼은 다음에 마지막 가능성까지 철저히 공세를 하고 있죠 지금 무리 안합니다 넓게 펼치는거에요 무리 안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약간 하객진을 아 이거 아퍼요 아퍼 자 자기장 지금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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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에 보니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 여기서 아 아 마무리 GG 벤츠 팀 1위 그정도로 선수들 날이 바짝 서있는 모습이고 집중 안쪽 어 어 야 벤츠 헤드샷 대가보셨 자 벤츠 벤츠 2명으로 싸고 있는 벤츠가 우측 위에서 어 어 자 브렉네 브렉네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어 어 어 브렉네 이걸 북보이스의 불안합니다 자 벤츠 눈길 눈길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지금 2명으로 연스쿼드를 잡아내는지 궁금합니다 어 벤츠 진짜 브렉넥 벤츠 2탄 0불어전 2룩 타 자 여기서 2킬 어 자 베리스디스 벤츠 파편 그 다음에 2킬 우리팀 휩 닿이고 있어요 우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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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안에서 에스더 아나키 선수 우리팀을 향해 자권 들고 들어갈 기세 아 문을 닫아버리는 하지만 문까지 뚫어버리면서 아 또 킬 아 완벽하게 정리 들어가는 아나키 킬 끼가 지금 또 난리가 났는데요 아나키 에스더 4명 지금 전원 살아있구요 편안하네요 자 섹시피그 도전 아 샷샷 샷샷샷샷 아 지금 좋은 교전 보여주고 아나키 아 그렇죠 예 자 이제 아나키 팀 이번에 4명 다 살아있는 상황 아나키 멀리 있는 선수까지 발견하고 정확한 샷발 아나키 끝까지 집중해서 떨리지 않습니다 에스더 선수 에스더 선수 혼자 멀리 있는데요 에스더 선수 봤죠 볼 수 밖에 없죠 그렇죠 옆에서 쏴 주면서 하지만 나무 숨습니다 코난 선수 다운되고 3명 선수 동시에 다 가운데 있으면 이거 완전 아나키가 넓게 펼쳐져있던 아나키가 그렇죠 그대로 가져갑니다 에보모 에보모 살아있긴 한데 여기서 버툼기는 아 이건 산보 1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아 산보 여기서 다시 누워서 산보 1구 산보 1구 산보 1구 산보 1구 다시 산보 배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동하는 거 잡아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와 그렇죠 여긴 한두명만 잡아줘도 일단은 기억을 해놨다가 아 어떻게 되지 진스팟 아 자리 좋아요 자리 좋아요 자리 좋아요 자 주루요탄 시간장인 에보모가 제일 잘하는 진짜 기가맞이 명품입니다 명품입니다 정말 두 명이 지금 정리가 됐고 이렇게 되면 인어프팀의 스쿼드가 좀 정리됐어요 그렇습니다 메랄드 머스탱 위험합니다 아아아아 Institute Meta 아아아아아 집찌어서 남줘요 집찌어서 남줘요 저 어떻게 인조적으로 구축한 성병이 독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에버보가 에버보가 킬을 하나 잡아냐면서 살려야죠 일단 살려야죠 정기정기고 에임버스에 오버 만져야죠 에버보는 스타일이 선박했습니다 이야 역시 네 이제 메나이드를 지금 누워있고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무 끼고 돌산 와 이거 브라뿌란 하죠 아 더블 배더 자 배로 오세요 자 이럴 아 이거 아 이 기동은 세라프가 있었어요 패덤도 있어요 패덤도 자 밑쪽에 세라프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라프 세라프 있는 쪽으로 내려와 있는다 고기 봤어요 고기 봤어요 자 아까전에 능선 아래쪽에서 내리막 쪽에서 계속해서 세명 한명 살립니까 이렇게 되면은 3대1이에요 아래쪽에 있으면서 들이치는 선택 몰래몰래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아 이거 밑장 발결됐습니다 자 9대0 들이치면서 아아아 에버모 1등 14킬로 와 와 화이트 워 셀프 앤버모 1등 앤버리 앤버린 앤버노 1등 앤버노 1등 자, 크 도대체... 자, 이거... 대위 대체에서는 체력이 안좋아요. 이쪽에서 싸워주고 있거든요. 구직팀. 그리고... 아! 큰일났어요. 큰일났어요. 자, 괜히 차타려고 하다가 이거 여기서... 어, 크 도대체 어디서 무너질까 무너질 것 같습니다. 다 잡아냈구요! 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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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길 잡아냈습니다! 몰라, 몰라. 이거... 왜냐면 연기도 있고! 룬길 선수! 자, 룬길 선수! 지금 던지면 안돼요! 아니, 아직 어떻게 나오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던졌어요! 처음 수비탄은 짧았는데 두 번째 수비탄은 굉장히 잘 던졌어요. 지금 올라갈 수 있죠. 현재 수비는 4위니까요. 이게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싸울 때, 진입할 때 룬길 선수가! 깔끔하게! 잘라주면 됩니다. 블랙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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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기회 있어요! 이거 기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소리를 들었어요. 이거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왼쪽! 구직중! 구직중 1등을 다시 이 거머쥐면서! 4라운드 1등을 했어요! 구직중 팀이 지스타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같은데요. 1라운드 2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까지 함께가 구직중 팀이 4위였는데 여기서 1등을 차지하게 된다면 게다가 엄빌리버블! 룬길 선수가 정말 잘했을 텐데 엄빌리버블도 2위를 했고 정답게 좀 봐야겠습니다만 마지막에 1, 2, 2위를 차지했던 구직중 팀은 엄빌리버블이 올라갈 수 있어요! 1, 2, 2, 3 2, 3 2, 3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드존의 마뽀! 주원아 잘하자 팀의 마뽀 손 이게 뭡니까? 천벌입니까? 군대에서 떨어진데 또 안 떨어진다고 배웠는데 아니 오우 차도 터지고 이게 뭐니까! 편리 poo we 아아아아